백호 이장 박 어 이리창 내가 이렇게 아예 6명으로 오는 거 처음 6명의 처음이에요 너는 아직 피해온 적이 없었고 Had 진짜요? 살면서 한 번 난주해 봤던 사람은 신기해. 모든 짐을 놔두고 집으로 가는. 집으로 가는. 누나의. 전화기 좀 더 안 했어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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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잘 지냈어? 많이 예뻐졌다. 생각이 많이 난다. 술 방송이야. 게임. 술 게임. 술 게임. 잘 못 하세요. 무슨 일이야? 아싸니니. 바니바니. 유명한 거 바니바니인데. 3, 6, 9. 이렇게 두 번 안 두드리고 내리겠잖아요. 그럼 마셔야 돼요. 전찬찌기. 전찬찌기는 고. 많이 아시네요. 제가 20살 아니겠습니까? 하영아 가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진짜 술이에요. 하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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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예쁘다. 해, 해 sal. 예, 해, 해, 해. 이건 하영아. 씁이록 하영아. 헉스트라톡톡 하이토. 오늘의 미수를요. 하이 엑스트라폴드. 흠! 하... 하이나... 하얀 초밥. 오늘 밤 초인공은l… 하영아. 오! 힘차게 healthy possibly.. 빵구 링구랑 익숙용 엑스프라 톡톡 깨누기 아니죠? 오 마이 갓 이거 뭐예요? 엑스프라 톡톡? 와 어쩐지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엑스프라 톡톡 하이톡 저 하이톡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알려주세요 익쪼? 뭐야 익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헥 제가 안녕 우리 다 한 번 갔잖아 건배 Iranian 저는 이미지게임을 제일 좋아합니다. 이미지게임 자 오늘 이거 안주와 술 다 비우지 못하면 퇴근을 못하는 거 아 진짜요? 어쩔 수가 없네 저희 내일 스케줄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행복하다. 근데 켄타야 저도요. 진짜로 음식 광고 진짜 잘 찍을 수 있거든요. 어떤 음식은? 아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음식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짝 혼미해요 지금 매운 걸 잘 못 즐겨서 조금만 매운 거 있으면 절대 못 먹어요. 왜? 저거 보면 난 신기해요.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저는. 아 매운 거 없으신 거예요? 혼자 퇴근이나 드실 줄 아래요 여기? 네. 저 진짜 좋아해요. 아니 저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저 초성 게임 제일 좋아합니다. 진짜로 좀 해주세요. 으음. 진짜로 하겠습니다. 귀엽, 이은. 가위! 귀엽, 이은. 가위. 가위. 기원! 기원. 아 너무 이건. 저 노만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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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어로 한 사람은 안 해주세요 오! 이거! 이거! 키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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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웍이랑 미읍! 미읍! 케냐 오! 캐! 캐논! 오! 스크 Nixon 코남! 그리고 쿨남! Temple 장난이니… 누구 남았어요? 누가 남았어요? 둘이 남았어! 둘이랑 이렇게 코너! 코너 nada 뭐예요? 코인율 바 하하하핳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 돼요. 코너 코너? 네 음.. 기대 안해? 키 아.. 기대 안해 기대 안해? 맞아? 코니 코니 코니? 니 코니 코니 컴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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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! 4,000만원의 구미게임 나갈게 이게? 기했어요! 뭐해요 이거? 이거 뭐해요? 스페인트! 스페인트! 어디까지 어깨춤 원춤해야 할거야! 기분 좋아요 예? 너무 좋아요 연락.. 연락드린거에요 좋아요? 네 상상 속에 차오래 니 꿈을 모두 꺼내줄 그게 바로 납작아 더위를 뽑아 다이어트! 진짜로 딱 도와주